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마스테 한 번 하겠습니다. 나마스테. 세계 요가가 세상을 밝히는 큰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음은 전부 다 서울시 요가입니다. 평상시 운동을 좋아해서 여러 가지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요가는 건강에도 좋지만 항상 정신을 맑게 해주고 명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피로감에 쌓여 있는데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가를 할 땐 심신이 맑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요가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했다가 출산 후에 교정도 되고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 보니 요가만 한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요가는 꾸준히 할 것 같습니다. 세계 요가의 날 파이팅! 세계 요가의 날 파이팅! 세계 요가의 날 파이팅! 감사합니다.